자유의 동영상 정상적인 개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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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곳일지는 몰랐을까? 야 내가 뭐 주거지야? 시발이야! 시발이야! 무슨 말을 못 내드더라고요. 무인도 하치면 이런 느낌이겠죠. 왜 여기를 봐 뭐했느냐. 모래성 쌓는 게 기억이 나요. 맞아. 진영이랑 이제 매기를 했어요. 허리까지 빠지기? 목까지 빠지기? 너 혼자 빠지라고! 잠깐만. 지구에서 느낄 수 있는 저의가 맞나? 힘으로 깠대요, 파인애플. 하하하하